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성실의 에어프라이어 tv 짜잔 신세계에서 이런 상품이 나왔네요 얇은 피 인생 왕교자 좋은말 다 들어갔어요 얇은 피 인생 왕교자로 어떤 요리 만들거냐면 만두 남반즉혜 를 만들어 볼 거에요 발음하기는 좀 어렵죠 이름 외우실 필요 없고 본만두 우리가 보통은 그냥 초간장 같은거 찍어 먹잖아요 이거는 만두를 소스에 적셔 먹는 그런 요리에요 에어프라이어에 만두를 굽는 동안 소스만 금방 만들 수 있는 그런 요리인데 이렇게 조금만 변화를 주면 요리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드실 수 있으니까 오늘 만두 남반즉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에어프라이어에 먼저 구워볼게요 요거 제가 푸진아트 9리터짜리 작은 사이즈 에어프라이어인데요 제가 요새 오븐형으로 되어있는 에어프라이어를 쓰잖아요 이렇게 오븐형으로 되어있는 에어프라이어를 쓰실 때는 바풍형보다 온도를 낮게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다가 요거 인생 왕교자 구워볼게요 열 맞혀서 455g 몇개들였나볼까요? 기름칠해도 되는데 요새는 야파를 기본적으로 기름칠 안해도 돼 나와요 역시 198도에서 10분 구워볼게요 만두 구워지는 동안 할 것은 소스 만들기, 그 다음에 같이 올려질 양파 썰고 다듬기 해볼게요. 양파를 그냥 채 썰어주시면 돼요. 청양고추나 폭고추. 만약에 양파 드시기 싫다. 나는 대파로 만든 채 있죠. 파채. 파채 쓰고 싶다 그러면 파채를 쓰셔도 괜찮아요. 이거를 얼음물에 이렇게 담가 둘게요. 이대로 쓰셔도 되긴 하는데 이대로 쓰면 아무래도 이 양파의 아린 맛도 있고 담가 놔야 아삭아삭해요. 더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할 것. 남반즙기니까 이렇게 푹 찍어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소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는 설탕 한 숟가락. 일반 양조간장. 저는 샘표 501 써요. 그거 간장 하나. 간장만 넣으면 사실 맛이 없어요. 저는 참치진국을 넣어요. 참치맛으로 되어 있는 대왕의 참치진국. 약간 새콤한 맛에 식초 하나 들어가고. 약간 단맛을 주는 올리고당. 설탕 넣긴 했지만 올리고당 좀 더 넣을 거예요. 이 자체가 너무 돼지익해서 물을 두 숟갈을 넣어줄 거예요. 섞어주면 이 자체가 아주 맛있는 남반즙기 소스가 되는 거예요. 만두를 찍어 먹는 소스. 사실 어저께 제가 구워봤을 때는 해동된 상태에서 구우니까 안에 있는 육즙이 나와가지고 노릇노릇 잘 구워졌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중간에 제가 약간 기름칠 좀 한 번 해주려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괜찮아. 기름칠 하기 싫어. 하면 안 하셔도 돼요. 뒤집어서 한 번 볼게요. 이제 조금 더. 제가 이거 채 받쳐가지고 올게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소스 만들면 남반즙기는 끝이고. 자 이제 구워진 만두로 가보겠습니다. 되요. 남반즙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삭아삭 살아있는. 봐봐 식감이 다르잖아. 확실히 얼음물에다가 하니까. 살아있는 채소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먹기 직전에 이 소스. 이 소스를 이렇게 뿌려서 드시면 된다는 거. 자 이제 소스 하나도 안 짜요. 맛있어. 달콤달콤해. 자 이렇게 해서 왕교자 남반즙회 완성 됐습니다. 와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점점 먹을 수 없죠. 준비하고 나오시네요. 남반즙회 먹어볼게요. 비빔만두의 간장 버전. 아니면 만두의 만두 샐러드 그냥. 만두 샐러드가 맛있다. 맛있는데? 어 안 느끼하다. 이 만두도 맛있다. 사실 만두가 많이 먹다 보면 약간 좀 느끼하다나. 근데 이 양파채와 매운 고추, 소스가 맛을 확대해 봐줘. 이 소스가 맛있다. 맛있지. 누구래 싶은데? 그래요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동네 아줌마들도 인정. 동네 아줌마들도 인정하는 문성실 레시피. 깔끔한 맛.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되겠다. 식사 대용으로 먹으면 제일 싫을 때. 여러분 왕교자로 요리 많으실 때도 에어프라이어 하세요. 그냥 나 이거 야채만 버무려가지고 먹어도 맛있겠다. 소스 뿌려가지고. 그치? 피가 맛있다. 만두 피가. 만두 이렇게 끼워지 않게 주시려면 문성실 레시피 소스 강추, 남반찌개 강추 꼭 만들어 드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찾아옴. 그러니까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